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무섭고 정말 중요한 질환이죠 바로 혈관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또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증 뇌에 막히면 중풍,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성 치매 아시죠? 혈관이 안 죽을수록 치매가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혈관을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게 위험인자를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가 아니라 정말 뜻밖의 정말 안 좋은 위험인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치은염, 더 심해지면 이 뼈까지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 이런 치주염이나 치은염이 심하게 생기면 혈관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연구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결과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와 함께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잘 써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하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혈관 질환과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생소한 거죠 바로 잇몸 질환인데요 자, 첫 번째 연구를 보시면요 2016년 치과 연구학술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평균 연령 62세에 508명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치아 감염 상태를 측정했고 그와 함께 심장 질환이 얼마나 잘 생기는지를 측정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확실하게 치아 감염 상태가 안 좋을수록 감염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더 잘 생긴다는 건데요 특히나 오랫동안 치주염을 앓고 치료하지 않아서 결국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이러한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2.7배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치아 상태가 또 치주염이 잘 생길수록 심장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보면요 2017년입니다 알자이머 연구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대만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50세 이상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동안 치주염을 앓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이 확실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알자이머 치매의 권리 확률이 1.7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러한 치주염 또는 잇몸 질환들이 알자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미국 콜롬비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평균 76세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몸 질환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요 심한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확실하게 뇌동맥 경화 발생 위험률이 2.40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실하게 우리 치주염 또는 잇몸 질환 또 이렇게 신경치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뭔가 혈관이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뇌혈관이 안 좋아지고 심장혈관이 안 좋아지고 알자이머도 잘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사실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면 피가 나면서 붓죠 그때 이 말천 혈관이 벌써 파괴가 되고 노출되는 건데요 그럴 때 입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일부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동맥 경화라든가 혈관이 막히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고 구강 청결 상태를 아주 좋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약간의 염증이로 생겼다 하면은 이것이 더 치주염으로 발전하고 또 막 심리하게 돼서 신경치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가서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이 잇몸 질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혈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혈관이 잘 막히고 치매가 잘 생기는 뜻밖의 위험인자 한 가지 바로 잇몸 질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잇몸 관리 잘 하시고요 구강 청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환 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보시면 설명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가입하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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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